밥 먹자 밥 먹자 맞다 그 회사 다니는 대학 선배가 그러는데 결과가 좋을 게 압니다 합격한 사람은 오늘 집으로 다 전화 돌린다 계십니다 맞나? 예 와, 찌기네 우리 내일 뭐 살아있네 개콘물산 댕기실 우리 김대희씨 닭다리 하나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근데 개콘물산 댕기실 우리 김대희씨가 꼬라지가 그게 뭐고 오늘 학교에서 축제 있다 아닙니까? 오늘 장기장은 나갈깁니다 개콘물산 댕기실 김대희씨가 뭐 얼굴 팔리고 그러고 장기장 그런 데를 나갔었노? 거 나가서 1등하면 하와이 보내준답니다 하와이? 예, 북옥하와이 북옥하와이? 와, 찌기네 그러면 개콘물산 댕기실 김대희씨가 1등에 가 자, 이 앱이랑 같이 북옥하와이 한번 가보자 지금 봉석이랑 갈김데 다 갖고 와 아, 와예! 이거 다 내 돈 주고 삽니다 어이? 여보세요? 네, 여기 개콘물산인데요 면접보신 김대희씨 집이죠? 김대희씨 집? 여기 내 집이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아, 왜 안 그렇습니까? 내랑 가자 그거 가와이야 진심이요? 너는 내랑 가게 돼 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개콘대학교 가을축제 대망의 2부 과별 장기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함성! 바로 이 분위기를 이어서 먼저 첫 번째 참가자 철학과 김태희 추후 guru 철학으로 모든 과일을 뚫어버린다 기열처 따윈! settlements 따뜻한 교사, 따뜻한 교사, 따뜻한 교사, 따뜻한 교사, 따뜻한 교사, 따뜻한 교사, 따뜻한 교사! 여러분들의 뜨거운 발 remarks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무용학과 신봉선!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세진 학생은 어떤 걸 준비하셨죠? 저는 신앙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봉선아, 나와주겠니? 내 사랑을 받아줘 네, 잠시만요 봉선 씨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꽃을 받아주시고요 마음에 안 든다 니킥으로 인중을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받아줘 받아줘 더 크게 받아줘 잠깐! 잠시만요 돌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의 재량으로 커플이 탄생이 되어지면 부고가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아... 뭐냐고? 아, 뭐냐고? 아, 이리와... 예! 딸! 딸! 야! 아이, 오빠 너는 나랑 가게 돼 있어